Q. 회의하는 모습을 살짝 브이로그로 찍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우와, 헨리씨는 회의 중에서도 브이로그를 찍네. 오늘 찍는 날이라서. 왜? 우리 당황에 찍지? 그럴까요? 아! 안녕 안녕 안녕. 저래요. 이랬다, 저래요.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에 이벤트랑 비슷하게 가는.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가 있죠? 저 질문 있어요. 저희 연말 회식은 언제예요? 헨리씨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금액 룸을 높여주시면 오마카색 이런 건 어때요? 회식 이럴 때 좀 비싼 거 먹어야 된다고 해서. 헨리씨, 네? 지금은 회의에 집중하자. 지금 회사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해야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환불 세트는 그래서 한 세트로 전부 또 풀어서. 헨리씨 뭐해? 지금 회의 중이잖아. 6시가 너무 그 헬스장에 6시 넘어온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주소서 죽게. 오늘 운동을 뭐하지? 고민이 되는데. 아 진짜 뭐야. 아 죽겠네. 아 이거 뭐해. 너 왜 앞을 보고 다니셔야지. 왜 앞을 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생산을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 먼저 와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렸다. 아 진짜 짠하네. 근데 그게 제 거 같은데요? 그거 제 거 주세요. 저 브이로그 찍는 건데 이거. 브이로그 찍으세요? 네. 저도 브이로그 찍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채널 구독하는 거 같아요? 맞구독?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요? 구독자 별로 안 되는데.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빠 더 너스요. 빠 더 너스요? 저는 심혜린이에요. 심혜린. 혹시 헬스장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좀 전에 드릴게요. 제가 여기 약간 마당가리여가지고 다 얼굴 아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럼 오늘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릴까요? 부모.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웃어보라고요. 이 꼬리를 이따 올려보라고. 웃는 거 귀여우신데요? 아 저분 약간 헬생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덤벨을 제가 하나씩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경기에서 댄스위때 앉는 거죠? 앉아봐요. 일어났잖아요. 자세 잡고. 펀치고. 펀치고. 업컷. 잘했어요. 다시 내려놓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펀치고 너무 쉽죠? 응.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자세.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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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싸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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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회원관에는 티칭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회원관 아니고 같이 운동하는 건데요? 저희 오늘 지금 유튜브끼리 브이로그 촬영한 거예요. 아 진짜 괜히 일어났어요. 아 그러세요? 아니 괜히가 아니라. 유튜버들을 돈 쉽게 버는 거 같아 보이시죠? 맞아요. 유튜버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직장 다니다가 이거 때려치고 유튜브 하시면 그럼 해보라고 해보세요. 몰지 마세요. 희메님. 일단 그건 다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덤벨. 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희 두 명이니까 세 개씩밖에 안 간 거예요. 홍보요. 그러면 다른 회원님들이 덤벨 사용을 못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거 맘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희 이것만 쓸 테니까 나머지 트레이너분이 치워주세요. 제가요? 네. 그럼 저희가 치웁니까? 우리 다음 운동이에요. 덤벨 정리 세이프로 부탁드립니다. 데드리프트라는 동작 들어보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 트레이너가 저거 치우면. 빨리 빨리 움직이시게요. 아 되게 군인 같으시다. 저ve. 저는 한 flux은 안 됐거든요. 멋있어요. 그럼 필수는 한번 해봐주세요. 단 결, 어, 단 결. 오~~ 멋있다. 데드리프트는 바벨을 하늘로 틀어 올리는데. 요. 가벨 몸으로 붙이고 고개를 퇴 yaş다 Verde고 가슴을 Pil zhade ź 위로 쳐듯이 tent~! 이거 하잖아요? 네. 엉짱 대고요. 엉짱이 뭐예요? 엉덩이가 약간 챔글챔글 한 건데 . 엉덩이로 이렇게 돼요. 어! 약간 엉짱의 운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엉짱이 운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다숨 들고 웨이브 타면서 하나! 둘!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진짜 잘했어요. 힘들죠? 아니요. 저는 괜찮네요. 진짜요? 이게 어떤 운동이라고요? 패드? 데드리프트요. 데드리프트?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요? 저 줄 거 있어요. 저 일로 오세요. 네. 아 힘들어. 원래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친절한 건 아니죠? 아니요. 널 위해 준비했어. 이게 뭔데요? 운동할 때 단백질 챙겨야 돼요. 다 줄게요. 오. 기분 어때요? 좀? 응. 땀나니까 조금 귀여우시다.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 진짜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하고 밥 먹으러 가요. 뭐 좋아해요? 밥. 저는 그냥 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소주. 삼겹살, 소주. 주요양은 어떻게 돼요? 형은 그냥 이거 해도 그냥 먹어요. 아 저 열병 마시는데 아. 아. 재밌겠네.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요? 어. 이거 한 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거 제가 공부하는 거라서 이렇게 상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네. 맛있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어! 마스크 벗으시니까 다시 귀여우시네요. 먹어봐요. 아 귀여워. 초코맛 나죠? 근데 시원하죠? 그게 민트 초코예요. 귀가 접혀서 귀 아플 것 같은데 귀 괜찮아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걱정해주실 것 같아서. 다 먹어야 돼요? 네 한 번 더 먹어봐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헬스장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디 체크. 바디 체크가 뭔데요? 아 제가 이렇게 바디 체크 할 때 좀. 엉덩이 약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알통도 한 번 보여주시고. 뒷틀을 약간 찍는 느낌으로. 좋아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여줘요. 좋아요. 그거예요. 조금 더 뒤로. 이거는 좀 묵직한 걸로 줘볼게요. 이게 뭔데요? 이거는 캠플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서. 원래 그렇게 소리 내야 돼요?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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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한 세트 더 해볼게요. 고! 고! 끝까지. 고! 아 추워. 아 추워. 도망가! 안 돼! 질! 질 먹아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의 일기. 오늘. 헬 생활을 만나. 직접 운동을 가르쳤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내 숙명인 것을. 이제 진로의 고민이 오늘로써 끝날 것 같다. 내일은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화이팅이다! 심필린! uwu Chest